화.. 우와 대박 뭐야 완전!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러너는요 푸페 지영이가 제 아이디로 할 거에요 옆에서 저기 옆에서 푸페 지영이가 하고 있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아 큰일났네... 자 카드라스 맥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궁금해 이거 진짜. 사모자 와 얘네 자리잡는거 보세요 여러분들 하하핳 흰색깔 날렸어 대박 왜거거거거거거 하하핳 엄청 웃겨 왜거거거거거 와 막는거 봐라 이거 와..무슨.. 뭐지? 나갔어.. 아 존나 대박.. 아하하하 야 막차해! 막차한 애들 시점에서 존나 웃겨 이거 와 시브레.. 와 대박이다.. 앞에도 존나 썸바하는거 보세요.. 미친거 아니야? 예 여기 카드라스 와..이게 뭐야.. 저 이 연습 인정할게요.. 막차에 같은 팀인 러너는 오면 비켜주고 그 다음에 적팀인 저.. 플레이더 배치가 오면 날려버리고 크.. 지립니다.. 와.. 방금 뭐예요? 와.. 야 방금 정확한 착지를.. 야 정확한 착지 잡는거 봤어 얘들아? 아니 저걸 어떻게 딱 정확한 착지를 잡냐 진짜 저게 존나 신기해 와.. 근데.. 그.. 지영아.. 지금 템포가 없는거야 템포가.. 텔레포트까지 많이 넣잖아? 나 아까 넌 아마.. 절대 못이네 이걸? 아.. 한가비 어.. 왜.. 나 진짜 아까봐.. 나 아까봐..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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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팀에 박어빈은 보내주고 파! 와아아아아아아아 파아아아아아아아 오아아아아아아아 오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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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방 뭐야 방금 이건 이거 같이 쳐줄거같아 오 뭐야 방금 날라갔어 그냥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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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 뭔데 뒤에서 해적을 이거랑 뭐 쳐준거같아 와아아아 치고치고 치고치고 2탄으로 오오 미쳤다 와아아아 대박사건 이번엔 작전은 뭡니까 이번엔 뒤에 마지막 벨트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찜아 생겼나 생겼네 죽 때리라 지금 유리해 이번에도 이기면 응전에 둘게 나만 못이길거야 부터 헌 이렇게 막는게 좋지 바가지소 팀에 러너가 앞서있고 이제 오죠 플레이도 됐지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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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히힛 와아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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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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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어떻게 알았어요? 그냥 약간 반예측 반예측이요? 와.. 무슨 뭐 서든 그.. 예샷이에요? 히힛 와아 잘한다 근데 확실히 아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얘들아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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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와 대갈 찍었어 대갈 찍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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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어떻게 해? 히힛 히힛 아 깨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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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동으로 대갈 찍었어 히힛 히힛 카도라스씨 지금 실력이 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? 전성기 실력이 한 몇% 나오고 있나요? 60% 60% 정도? 아 그래 히힛 카도라스씨 나이 물어보네요 저 올해로 21살 올해로 21살이라고 합니다 히힛 자 전설이 이제 밀손이죠 5시로 훌륭 혼날 사 espí 진짜.. 신기하다 잠깐.. 와.. 시계보다 진짜 레전드다 진짜 와.. 미치겠다 와.. 미쳤다 최고.. 와.. 최고 최고 와.. 미쳤다 형들 근데 진짜 내가 잘 피하는 거라니까 맞죠? 저 잘 피하죠 맞죠? 솔직히 내가 진짜 잘 피하는 거라니까 자 게임 끝났고 제형씨 끝까지 관리해주세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죠 지방에 어딨어야지 또 막혔어 또 막혔어 마지막에 와.. 진짜 잘한다 와.. 진짜 잘 막는다 근데 얘들아 미쳤다 이거는 러너 보내주고 대가리 대가리 똥마기 야 지형아 나와봐 형이 달려야겠다 진짜 너무 못할게 야 진짜 형이랑 달려올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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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으어어어어어어양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씦 성 non nieper estrella car 뭐 이겼따 으어어어어어어 becoming 아 다 이겼는데 다 들어왔어 살아있네 누가 이겼지 이거? 저희가 이겼어요 저희가 와 0.0 2초 아 0.0 2초 차 여태 카드라스야 벽에 바꿔주기 연주 아 와 와 미쳤다 이거 와 버스 지대로 사네 자 이제 니가 할게요 못하겠어요 와 진짜 잘 먹는다 카드라씨 저 잘 피하죠 진짜 예전이랑 무빙이 완전 반하죠 와 이 망자들이 전부 다 잘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트병 와 막았어 근데 안 밀렸어 자 BBC형님 50부상까지 마무리 와 아 아 아 49까지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린님 21개까지야 49도 4 인정할게요 일단 현재 21개 감사드리고요 통 통 와 와 시원해 감각이 있네 이거 약간 감각이죠 와 와 와 와 와 자 이렇게 해서 지영이 레키사나 어 렌피스 중에 둘 중에 하나 실제 한 적이 있고요 자 이제 카도라스가 막았잖아요 근데 카도라스가 이번엔 달리기입니다 카도라스가 이제 레키를 타고 막자 모드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렘이 히어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